애교 노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학교에 우리 하나 약속해 이거 한 번만 하고 조금 하면 자라 이제 속이다 알았어 야 키 묵고기야 언니 근데 묵고기 우렸어? 울었어? 응 왜? 태리가 안 울어줘? 웃어? 테리야 학교 놀이 한 번 해줘 염 웅 응? 될거야? 아까 약속했잖아 이따가 놀아줄게 이따가 놀아줄게 테리랑 놀지마 알겠다 이 놀이 할게 알겠다 이 놀이 할게 안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다 이 놀이 할게 선생님 놀이 해줘야 돼 응 내가 선생님 왜 이렇게 머리를 올라가는게 옆에 테리야 응? 언니 응 언니는 선생님 할테니까 넌 학생해 응 우리 오늘은 네 똥대 찍을거에요 아니야 사랑해요 라는 노래를 배울거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 둘 셋 넷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 뷰 저 행복히 우리 화장실 다녀요 친구 숨 들어요 평영 네 화장실 갔다오세요 네 에이 에이 플러스 닭이 빌을 배울거에요 그게 뭐에요 엄청 어려운 문제에요 네 아직 친구들 중에서 학생 중에서 이런건 못 배워서 맛있는데요 탄소 어린이집은 이런것도 찐덩댕 찐덩댕 에이 더하기 찐덩댕 찐덩댕 이 들어오세요 이 숫자가 커 보이나요 어디가 커 보이나요 어디가 커 보이나요 갑자기 선생님 코 때문에 가요 아니에요 뒤에 B가 커 보이면 B를 줄여서 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사람들은 왜 땅에 걸어다니죠 왜 날라다니지 못해요 땅에 중력이 여기 있어서 걸어다니고 중력이 있어서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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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 중력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고 떨어져 뭐에요 지구에는 숫자 산소가 없고 지구에 산소가 왜 없어요 웃음 쉬는데 그냥 우주에 아 우주요 우주에 우주에 숫자 숫자 그래서 떠다니고 이렇게 슉 봐라 첫 번째는 이렇게 떠다니고 이렇게 산소가 없으면 중력도 불어서 떠다니는다 근데 우주엔 산소가 없어요 숨 모셔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숨이 있지 우리 지구 안에는 숨이 있지만 지구 바깥에는 아주 숨이 없어서 지구 지구 지구인 사람들은 부터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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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2등에게 메달을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맞나? 말랑이도 2등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아니야 2등이 말랑이를 갖는 거고 2등이 말랑이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가져와야 돼 내 자신이 없을 때 2등을 이게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못api다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내가 잘못이야 내가 원하는 게 라고 생각하기 그리고 어떻게 바 Quiz 캬을 지지 한 것이 Star Wars 감사합니다.